와아, 아이고, 추워! 최고예요! 너무너무 좋다 그러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. 혹시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고조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이 자리는 우리들만 이런 쉼터로 지금 뒤에 보시다시피 포코하고 계곡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. 가재도 살고요. 물은 일곱수 직접 마셔도 됩니다. 배탈 나는 것은 책임 못 지고 너무 기가 막힙니다. 기가 막힙니다.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제가 한 40년 전에 봤던 가재를 여기서 다시 오게 됩니다. 물이 정말 좋습니다. 색깔 보이시죠?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더운 날 에어컨보다 훨씬 시원합니다. 아, 아프나! 예전에 가재도 잡아서 막... 먹을런히 더 먼저... 너무 피곤해! 뭐 먹고... とか... 빌려주세요! 빌려주세요! ㅋㅋ haar아! や아! 양에! 양에! 양이! 양으로요! 양! 양으로요! 양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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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제메제메.. 아 제메제메.. 오늘 저 계곡 라이딩 너무 즐거웠고요. 오늘 다 함께해 주신 우리 형님들한테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사랑합니다. 흘린TV 화이팅! 상큼해요. 하다가 이거 뭐 하는 거 있었는데 몇 시에... 아 맞아 맞아. 농약 조심. 농약 조심. 이쪽은 이쪽이 옷이야. 이리자마자의 쪽으로부터는 교육장애인인가에 내가 해가지고 계곡이다. 또 다른 모임을 꺼냈고 대사위가 저쪽으로부터는 일을 안지욕한 peuple에서 고려하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